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2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12월 1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5성첨단소재라는 기업이에요. 코드번호는 052420입니다. 5성첨단소재가 지금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1선에서의 단기 반등 흐름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카나미스 매니칼이라고 해서 자회사가 대마 관련 기업으로서 테마를 가지고 있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 국내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관련 매출이 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로 하시고 지금 대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합법화를 진행을 하는지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범죄 기록을 좀 말소를 시켜줄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지만 국내에는 관련 매출이 없는 상황이고 5성첨단소재가 미국에 투자를 한 회사가 5성첨단소재랑 미국 당시에 유통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5성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미국의 대마 농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나의 회사를 차렸는데 자 이 회사에 관련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정보가 그렇게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봐야 되는 그런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도 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봤을 때도 4,750원이나 5,000원 5,250원까지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그런 이슈들이 대마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반영이 좀 강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매출들이 좀 있는 것이 좀 좋은데 아직까지 매출이 좀 없는 상황이라는 점 뭐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은 좀 이탈하지 않고 다행스러운 점은 이탈을 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반등이 나와주면 4,750원 부근까지는 아무래도 돌파되는 움직임이 좀 상승하는 움직임이 좀 놔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은 좀 듭니다. 드는데 문제는 이 구간에서의 돌파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가 돌파한다 그러면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차익실험 매물도 좀 놔줄 수 있는 구간이 매물때 상당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테마적인 부분에서 대마 마리아나 이제 또 관련돼 가지고 기대감 언원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일 겁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매출이 좀 반영이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매출이 0원이라는 점 이 기업의 보고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본다면 이제 이 기업에서 대마 관련돼 가지고 매출이 하나도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은 비산방지필름이라든가 보호필름 뭐 그런 쪽으로 매출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매출 비중을 좀 본다면 쭉 내려보시면 여기 매출 비중이 나오거든요. 주요제품 현황 이렇게 나오면서 매출 비중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마 관련 그게 없어요. 없고 자회사 해가지고 카나비스 메디칼이라 그래가지고 대마 의료용 마리아나 사업은 진행을 한다. 물론 이게 이런 부분들이 국내 의료용 마리아나 산업이 좀 이제 연구를 좀 활발하게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들은 좀 이제 추후에 성장성을 좀 본다면 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게 되면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관련 매출들이 없는 상황일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테마적인 움직임일 뿐이다 라고 좀 결론을 좀 내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좀 범죄 기록을 말소를 시켜주거나 그런 소식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차액실한 매물도 좀 염두는 해둘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우리 사실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기 보다는 우리 유통 비율도 8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가총액이 3천억가량이 되는데 유통 비율이 80%다라고 하면 시장이 유통되고 있는 비율들 사실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확보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랄까 좀 불리한 입장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최대 주주가 예를 들어서 18%에서 최대 주주가 10% 정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시장에서 주가가 좀 이때쯤에 만약에 저렴한 구간에서 시중에 매물을 12%만 갖고 가도 제가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경영권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경영권을 차라리 주주 우리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영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뭔가 지분 싸움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주가에 대한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유통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영권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투자라기 보다는 약간 단기적으로 매매를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트레이딩으로서 수익을 내고 빠지고 약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상단 부분에서 저항구간을 받는다고 한다면 또 하단 구간에서 매수로 해가지고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다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돌파를 딱 한다라고 보면은 이 구간에 상단 부분을 딱 먹고 또 빠지고 약간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참고를 좀 하시고 우리 무작정적인 테마로 인해서 5성통단 수재를 대마사업이 최대 수혜라든가 최대 수혜라든가 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매매를 해서 좀 치고 빠지고 약간 그런 것들 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상단, 저항, 돌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상단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그런 의견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여기 이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결론을 딱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를 체크를 하고 돌파를 하면은 이 구간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상단 부분 돌파를 해가지고 돌파를 해서 여기 안착하는 흐름은 또 보인다 여기 이 부분을 안착해서 좀 이렇게 이 영역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때쯤에는 확인을 하고 이런 움직임들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 우려먹은 우려먹는다고 하죠 뭐 그런 종목으로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좀 리딩을 해드리고 추천을 좀 해드리고 계세요 검색창에 AP2G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시면 라이브라고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단 부분 쭉 내려 보시려면은 여기 저희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 게시판들이 좀 확인이 되시거든요 3전 3승 3전 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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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종목 상한가 이런식으로 내역들도 다 이렇게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27일에 1페이가 좀 나왔는데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장전에는 보통 뉴욕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자 공개 추천한 장원테크 이런식으로 좀 뭐 장전에 좀 간단하게 어떤 아셔야 되는 부분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립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들어가는데 9시 1분 AFW 현재가 13,9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14,300원 손절가 13,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좀 알려드렸고 9시 2분에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현재가 16,900원 기준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 드리고 자 엊그저께 시켜드린 장원테크 2차 매수가 2120원이기 때문에 2120원이 오면 2차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AFW가 9시 3분에 최후가 14,5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추천드리고 안내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 뭐 AFW 그리고 보유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자 손절가를 지키시켜주시라고 이렇게 좀 초던타로 진행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좀 안내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우리 댓글로 게시판에서 댓글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상세하게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 이 종목들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도 좀 나와주고 우리 VIP랑 무료종목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뭐 우리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 때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 뭐 그렇게 좀 손절가 좀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AFW 종목 추천드린 거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이렇게 또 차트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지금 또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 평균 수익률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좀 단기적으로 손실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종목 추천들 게시판을 활용해 가지고 참고를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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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